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환경과학개론 기출문제 중에 대기환경 파트이죠 혼합고와 농도와의 관계 우리가 환경직 공무원 환경과학개론에서 나왔던 그런 문제인데 이 관계라기보다는 이걸 이용해서 푸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A지역의 면적이 1000제곱킬로미터다 면적이네 그리고 대기혼합고가 100미터다 이거예요 하루에 200톤 질량기준에 석탄이 연소된대요 이 200톤 중에 4%가 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200톤 곱하기 0.04 하면 석탄 속에 황이 되겠죠 왜냐 이 황이 이제 연소가 되면서 SO2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황의 양에 따라서 SO2의 양이 얼마나 나오나 이것도 이제 계산할 수 있을 거고요 이 지역에서 1주 동안 대기가 정체되어 있대요 안 움직인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 큰 통 안에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때 SO2의 최종 농도는 마이크로그램퍼 3제곱미터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S는 뭐 32고 5는 16이고 A는 이제 정체되어 있고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얘기죠 여기에서 마이크로그램 이거 결국은 S 더하기 O2가 SO2가 돼요 그렇죠 요게 이제 32일 때 요게 64그램 나옵니다 그럼 이게 몇 뭐 예를 들어서 이게 200 곱하기 0.04니까 8톤 8천 킬로그램이죠 8천 킬로그램일 때 얘는 몇 마이크로그램 나오는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마이크로그램을 우리가 요 반응식에 의해서 구하게 됩니다 비례식으로 풀면 자 그 다음에 요건데 3제곱미터 얘는 뭐냐 자 면적이 1000제곱킬로미터예요 그 다음에 혼합구가 100미터다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닥이에요 바닥 그냥 바닥이고 여기까지가 100미터야 안보이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0미터예요 그러면은 이 바닥 면적과 높이를 곱하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부피가 나오지 그 부피를 뭐로 구하라고 하냐면은 3제곱미터를 구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제곱킬로미터를 먼저 제곱미터로 바꿔주고 이 바꿔놓은 이 제곱미터와 100미터를 곱하게 되면은 이 3제곱미터에 대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황에 대한 발색량을 가지고 SO2 여기 얼마나 나오나 이산화 황의 발색량인데 황이라고 하기보다는 SO2의 발색량을 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32일 때 64예요 비율이 그러면은 200톤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숫자가 될 거고요 이걸 마이크로그램으로 바꿔주면은 이렇게 됩니다 10에 9승 그렇죠? 100분의 4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7일 하게 되면은 얘네들이 단위가 다 마이크로그램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얼마나 나오냐 1.12 곱하기 10에 14승 마이크로그램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혼합고가 100미터라고 했어요 여기가 100미터 그 다음에 여기가 1000제곱미터 여기가 뭐예요? 혼합고지 자 대기의 상태가 이 100미터까지는 혼합이 잘 된다는 뜻이야 이렇게 혼합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오염물질이 이 안에 들어와도 골고루 퍼져 나간다 전체가 다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위로는 여기 위로는 대기가 안정한 어떠한 역전층이 형성이 되면서 여기에 있었던 오염물질이나 기류가 여기로는 가지는 못해요 그래서 혼합고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즉 대기의 혼합고가 100미터다 라는 거는 100미터까지는 혼합이 되고 이 100미터를 넘어간 그 고도에서는 그 오염물질이 그걸로는 못 간다는 뜻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혼합고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이 대기가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용량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쵸? 내가 땅이 이게 뭐 이렇게 더 늘어나진 않으니까 그쵸? 그럼 이 혼합고가 혼합고가 여기서 위로 갔다 즉 대기의 혼합고가 굉장히 더 높아졌다 라고 한다면 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? 용량이 더 커지지 그렇게 되면은 더 많은 공기의 순환이 일어나면서 이 대기에서의 오염물질 농도는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반대로 혼합고에서 혼합고가 내려간다 그러면은 여기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럼 얘가 뭐예요? 얘가 이게 좁아지지 그럼 같은 오염물질 양이 배출이 된다 라고 했을 때 혼합고가 내려가게 되면은 여기에서의 오염물질의 어떤 농도 사람이 느끼는 이 농도는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혼합고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대기오염의 어떤 축적량이 줄어들면서 그쵸? 계속적으로 이제 순환이 일어나면서 깨끗한 공기가 된다 라는 거 같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계산하면 이렇게 돼요 1제곱킬로미터가 10에 6승제곱미터죠 그쵸? 잘 확인을 하시고 나눠주면 됩니다 이렇게 마이크로그램퍼 세제곱미터를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1120 마이크로그램퍼 세제곱미터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대 혼합고에 대한 개념 제가 앞에서 방금 설명을 드렸고요 혼합고가 올라가게 되면은 오염농도는 낮아집니다 같은 면적에서 왜? 그만큼 더 많이 이 대기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앞에서 나왔지만 총량 자체가 이제 여기서는 그냥 바로 나와있지만 만약에 유량과 또 농도가 만약에 나왔다 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둘이 곱하면 되겠고요 우리는 이 문제에선 농도를 구하라 그랬죠 그래서 농도가 부피 분해 총량 단위에서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이크로그램퍼 세제곱미터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최대원 이 문제는 단순하게 사실은 농도와 어떤 총량과의 관계를 가지고 푸는 거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최대원 확고에 대한 개념까지도 우리가 좀 기억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기본적인 개념 잘 정리하시고 문제가 나왔을 때 잘 풀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면서 항상 노력하는 강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